아아! 이게 누구입니다? 아하! 어디서 진짜 그만하란 말이야 어? 지금 그걸 질리지도 않을 정도로 쓰네? 어? 야 나 삼성 3줄이구요 안 막으면 다 들어가구요 추패는 별로 안 났다 나 삼성 3줄이죠 안 막으면 다 들어가죠 아하! 다행히 퀵체인줄 알았지? 어? 근데 점슛이야 내리엄 팔줄 알았지? 패스페이크는 내가 진짜 진짜 잘 이용하는 것 같아 진짜 패스페이크는 또 주가가 진짜 좋다 왜냐면 드리프트 패스까지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게 많아 패스페이크로 주가는 점프시패에다가 아 진짜로 슈가를 더 잘해요 아 진짠데 아 포관은 보조득이 하더라도 보조득이지 주득으로 하려고 하지마세요 제가 주가로도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보조득도 아주 위협적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패스페이크로 아주 상대의 멘탈을 박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해보자고 방금 그 팀 아니야? 아 꼬미 심리전을 오지게 해지 아 렉 아 렉 아 렉 때문에 손을 못막는거 아니겠지? 일단 막았다 다행이다 아 짜게 듭니다 자 2대0 1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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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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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0 3 대빵 2대0 5 대빵 2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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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자 가볍게 리즈블 따 버리고요 자 18대 16 나이스 자 아하 고맙게 나한테 와주는구만 퀵체인지 아예 안쓰는데 퀵체인지? 이미 내가 퀵체인지 알고 있어서 그런가? 아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어? 슈탑리 36번데 왜이렇게 잘 들어가 보이냐 다음에 슈피 하나만 낚일거에요 설마 와아 엄청 잘 들어가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썸샷 썸샷 좋습니다 24대 22 아유 못발랐다 좋아 슈가보다 등록번 근데 슈가님이 득점을 잘 안하셔 그래도 내가 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오오 이거 삼성이 3줄이라면 삼성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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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 매우 잘 들어가 엄청나게 잘 들어가요 자 주고 자 한번 주면 어 나이스 광고 좋았다 아 아 겅카비 오와 수고하 вами다 어 좀 위험하다 어? 자, 1점 차 아하! 당연히 퀵체인 줄 알았지 어? 근데 점슛이야! 미래앱 할 줄 알았지? 아하! 자, 30 대 27 페이드 아웨이 하려나? 안 들어가져 마감 진짜 잘 들어간다 우리 슈가니 한 번 줄까? 오우, 여배 그렇지! 자, 32 대 30 그렇지! 리바운드 나이스! 우아! 우우! 나이스 나이스! 우우! 우우! 자, 가볍게 맞구요 아, 까비 4줄이에요 상대? 여기서 그냥 1통 가면 아, 그냥 멍 때려버리죠 나 왜 이렇게 나는데 나 왜 이렇게 득점을 많이 했냐? 어, 이렇게 우우! 우우! 우우우! 내가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다니 MVP까지 아주 가볍게 딱 버립니다 여러분 포과도 득점할 수 있습니다 포과도 포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